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간에 면이 짜잔 짜잔 expected 과연 착한 날씨 집에 왔어요 이 양 볼래요? 나 왔어? 어, 최선TV 구독, 구독 어, 구독, 구독, 어 구독, 구독 중에 해야지, 구독이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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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사과 낙지지만 예쁜 동생 엄마 엄마 얘 나온다 야 나온다 네 아 이게 알이 있는 것도 있던데 됐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좋아해서 미안하다 하고 드신다니까 그쵸? 인사는 했다 다음에는 저거 먹어야 되겠다 갈락 갈락도 괜찮죠? 더 많이 남아요 이거 낙지전도 파전? 낙지파전 포장되나요? 네 포장되나요? 갈대 하나 주세요 갈대요? 네 그냥 집만 주자 그냥 집만 주자 대장인 거 아니에요? 다름이 어디서 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여전히 사요 네 낙지해물파전 오늘 포장을 해서 가요 이쁜 대구에서 오신 사람 이쁜사람 안녕 네 이쁜사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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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가 죽은 나무 같은데 지금 잎사귀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휴 죽은 나무 같은데 보면 저기 이거 맞나? 어? 잎사귀가 안보이네 잎사귀가 여기 있다 여기 가지에만 잎사귀 나가있어요 여기 살아있는거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기 산낙지집에 이렇게 있어요 착한 낙지 여기 있는데 저 나무가 살아있는거에요 유치님들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초장 얘기하다가 날씨저음에 찹쌀야 이렇게 할래 근데 느낌은 내가 할수 있는 표현은 아침 먹고 급히 한잔하러 왔어요. 어디 앉지? 오늘은 예쁘지요? 우리 아들이 사준 신발 신고 매출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나와있어서 집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 아니다. 금요일날, 아 금요일도 안되네. 내일 저녁에 방송하는 걸로 할게요. 금요일날도 라이언스 워 행사했고 오늘도 지금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못해요 방송을. 그래서 내일 8시에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뵈어요. 요즘 많이 바빠요. 할 일 없이 바빠요. 사실은. 사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못해요. 금요일날도 라이언스 워 행사가 있구요. 사실 저는 오늘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일 방송하는 걸로 할게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요즘엔. 바쁘지도 않으면서도 바쁘고. 그러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사랑합니다. Programmed by लुच हुच लच लु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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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ल्चच लुचच 이쁘다 쌤들 이쁘다 쌤들